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역대하 18장에서 22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남유다의 여우사밭 왕이 북이스라엘 아압 왕의 가문과 맺은 혼인동맹은 이후 남유다의 먹구림을 들이우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둘째, 예우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남유다의 여우사밭 왕은 제사장 나라 신앙갱신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칩니다. 셋째, 여우사밭 왕은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에 따른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넷째, 엘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다섯 번째 왕인 여호람 왕에게 편지를 보내 책망합니다. 다섯째, 북이스라엘의 왕 아압의 딸인 아달리아는 남유다 전역의 바알 숭배를 퍼뜨립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역대하 18장에서 22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우사밭이 북위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압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압에게 내려갔더니 아압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압이 유다왕 여우사밭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라라모치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우사밭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우사밭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우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라라모스에 가서 싸우랴 말랴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업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우사밭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우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우사밭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하 여우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우사밭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맞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 여우사밭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아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우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라무소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우와께서 그 성업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우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라무소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우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우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우사바스 기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우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내가 보니 여우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우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압을 꿰어 그에게 길라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우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하니 여우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우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적 이제 보소서 여우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우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아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우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의 불이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하세계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이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이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우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왕 여우사밭이 길라라무수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우사밭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을 소소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주의관들에게 이미 명량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주의관들이 여우사밭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우사밭이 소리를 지르며 여우하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주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해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역대하 19장 유다왕 여우사밭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우가 나가서 여우사밭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우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우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우사밭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우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우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우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여우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우와께서는 불의암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우사바시 또 예루살렘에서 너희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우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우와를 경애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윤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우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우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뇌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우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역대하 20장 그 후에 모합자손과 안문자손들이 마운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우사밭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우사밭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우사밭이 두려워하여 여우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우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우와께 간구하더라 여우사밭이 여우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우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리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조선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란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지진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의 이스라엘의 예급당에서 나올 때에 안몬자손과 모합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호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요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우와 앞에 섰더라 여우와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러위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자손 마띠아야의 현손이여 여이엘의 중손이여 분하야의 손자이여 스가리아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우사밭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우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여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우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우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우사밭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우와 앞에 엎드려 여우와께 경배하고 그하자손과 고라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우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우사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우와를 신뢰하라 그래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래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우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우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우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안문자손과 모합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안문과 모합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처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우사밭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적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둬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우아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부라가 골짜기라 읽혔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우사밭을 손들어와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우아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파를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우아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우아께서 이스라엘에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우사밭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여우사밭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린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희의 딸이더라 여우사밭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우아 부식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 외에 여우사밭의 시종행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우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한기에 올랐더라 유다왕 여우사밭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시아는 심의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애시온 개별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우사밭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우아키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역대야 21장 여우사밭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우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우사밭의 아들 여우람의 아우들 아사리아와 여히엘과 스가리아와 아사리아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우사밭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이 주었고 여우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우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우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압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압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우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우와께서 다위세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여우람 때에 애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여우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니려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애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애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우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우와를 버렸습니다라 여우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우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위세 하나님 여우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아비 여우사밭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하베 집이 음행하듯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두를 죽였으니 여우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우와께서 플랫의 사람들과 구수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우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우와와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우와께서 여우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메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우람이 32세에 죽이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무리가 그를 다위성에 장사하였으나 여랑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역대야 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우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유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우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여 오모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하베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폐망하게 하는 아하베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와보시게 아하베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하베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하베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무수로 가서 아람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루엘로 돌아왔더라 아하베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요오람의 아들 아사리아가 이스루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세 아들 예우를 맞았으니 그는 여왁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하베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우로 하여금 아하베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우가 찾음해 무리가 그를 예우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요하를 구하던 여우사바스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라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우사부하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라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우사부하스는 요오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요야다의 아내이더라 요하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오늘 우리는 역대야 18장에서 2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다윗의 길로 행했던 여우사바시 북이스라엘의 아압 가문과 혼인관계로 동맹을 맺음으로 이후 여호람과 아하시아 시대에 먹구름이 들이오게 됩니다 아압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라를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북이스라엘에 이어남 유다까지도 바알과 아스라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압 가문과 동맹한 결과로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패배합니다 한편 여우사바스 왕은 예우선지자의 질책을 듣고 크게 회개하며 신앙갱신운동으로서 신앙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암몬 모압 마온 연합군의 공격에 온 백성과 함께 금식기도를 하고 전쟁의 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 승리합니다 그러나 여우사바다 왕은 아하베 아들 아하시아 왕과도 동맹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예우선지자가 책망하자 잠시 반성하는 듯해서나 또다시 북이스라엘 왕들과 국제무역을 위한 동맹을 이어감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남유다가 살 길은 동맹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만이 살 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태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 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죠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one사가 juga 하나가 시도egan 하나가 시도 간실것이 둘이 발소리 lived 그래서 식사 Afterification Elena가 이 속죄죄가 한국 AUDIO 이제 5K인 응용 줘야죄죄 than 자주 의미 강과